정목은 범죄 대행 기관이었어요. 청부업체요. 겉보기엔 정목 학원이었죠. 갈 곳 없는 애들 모아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까지 시켜주는 대한학교. 지하에선 정목 기드들이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고요. 우리는 일종의 정예부대였어요. 어릴 때부터 입맛에 맞게 키워내면 자기들 말에 절대 복종하는 엘리트 범죄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거죠.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.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니까. 하긴 버려지기만 하면 다행이었네. 그래서 다들 좀 망가졌나 봐요. 이런 거 우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직도 악몽을 꾸거나 그 악몽 속에서 살아요? 그 악몽 속에서 살아요?